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부끄럽네. 토요일 11시 22분 아침이죠. 진짜 명작이요. 제가 이게 2010년에 했었는데 꼭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구매했습니다. 웬디고 아니고요. 웬디고는 아닙니다. 자,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른쪽 스틱으로 표시된 동작을 실행하십시오. 아, 몸 좋죠. 움직임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천히 실행하십시오. 오케이. 꿀피부네요. 알토를 눌러 걸으십시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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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뭐야? 문을 왜 열었어? 언제든지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면 L2를 누르고 유지하세요. 샤워. 난 샤워를 하고 싶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어야겠구만. 개의라니. 개의라니. 여러분들 마음에 없는 소리 하나 하지 마십시오. 샤워를 하고 싶다. 아, 나 왜 이렇게 어색하지, 지금? 예, 류시아님 들어가세요. 쇼핑하러 갔다 올게. 점심때 애들 학교에서 태우고 올 거야. 집에 와서 제이슨 생일 파티 준비하려고.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 같네요. 몸매에 자신이 있어서 저런 옷을 입고 있나봐요. 어디로 갈까? 샤워, 샤워. 뭐야? 어우, 잘생겼는데? 아, 미치겠다. 이거 뭐야? 면도기야? 아이콘이 표시되면 해당 방향으로 오른쪽 스틱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별걸 다 시키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 좋아요. 왜 안 올라가? 아아, 아이씨. 아, 너무 빨랐습니다. 아, 됐어요. 아,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찌카치카야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찌카치카액하겠습니다 찌카치카요 분노의 찌카치카중 분노의 양치 자, 깨어나고요, 깨어납니다. 자, 깨어납니다. 이 샤워해야지. 아,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오빠 섰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가려, 가려. 가려, 너 가려. 네가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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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려. 가려. 너 뛰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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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아,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미친 짓이겠지? 어후, 큰일 날뻔 했다. 그래도 팬티를 입고 새워 하진 않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옷, 깨어남. 아, 새어만큼 시원한 것도 없지. 이제 거의 삽이 깬 것 같아. 옷, 옷 입어지지. 멋짐입니다. 노래에 옷 입어야겠다 타이밍과 정확도가 요구되어있는 동작을 위해서 아이콘이 표시된 즉시 해당 버튼을 누릴요 뭐.. 이걸 왜 해야.. 이걸 왜 지금 해야되는거죠? 지금? 어? 이걸 왜 하는거죠? 심지.. 어.. 여기 좀 약간 야한 장면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어떤 공포가 나오려고 이렇게 샤방샤방 한겁니까? 지금? 얘는? 여긴가? 아 여기다 옷 입자 국화급 체험이네요 아.. 옷 입었습니다.. 아휴.. 입었습니다.. 이제 옷 입었구요.. 이제 뭐 할까요? 1 그리오스와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게 좋겠어 집 좋다 집 좋다 네 캐릭터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정원 아.. 날씨 좋은데 정볼 곳이 오늘 있을까 일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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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잇 뭐하는거지? 저를 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거야? 오늘 아들 생일인가봐요 그쵸? 일하기 싫어서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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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야지 커피 한잔 마시고 이래야지 이러니 커피 한잔 마시고 하는겁니다 원래 커피 어딨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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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음..그렇죠 커피 스멜 역시 커피 한잔 해야지 커피 한잔 해야죠 텔레비전 텔레비전 일 언제해 일 언제해 일 언제해 미치겠네 이건 뭐야 완전 한량인데 어허 일한다며 이제 또 뭐있어 음악들어야지 음악 어딨어 음악 음악 어딨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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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습니까 어 이건 또 뭐야 정원 여기 정원인가보다 어서오세요 음악 음악 어딨어 음악 여깄나 여깄나 여깄따 레츠 뮤직 스타트 아 좋아요 그치 일하기 전에는 음악이 좋은거죠 음악을 틀어야죠 아 좋습니다 아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우우우 여기다 정원 가고싶대요 생일 제이슨의 생일을 위해 그레이스가 선물을 구했을까 아 어 왔어 애들 왔어 엄마랑 아빠 아 조심하렴 아빠랑 오늘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단다 음 10년 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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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레이는 공포라기보다 스릴러 범죄 범죄 게임이라고 보시는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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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뭐야 별게 이런거 다 플레이 해야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뭔가 나중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 냉장고 문에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네 냉장고 뭐 저래 일 아 일 못했어 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구성이 나오지 않았어 변명 오지구요 변명 오지구요 변명 오지입니다 아 나 일하려고 했는데 구상이 구상인 안 떠올랐어 وف우 불은 알았어 살프로 천부 접시 가져오래 접시 접시 어딨어 이건가 으으읍 그 문이 항상 붙어있어 큰 대신 해줄게 할머니가 저한테 꼭 조심해야 하는거야 마그네이버스, 조심해, 오케이? 걱정하지 마, 내가 디뜨매틱 인지덴이 없으면 좋겠다고요. 세팅도 플레이해야 되네요. 13일에 금요일이 게임으로 나왔다고요? 오, 그래요? 미치겠다. 장인의 손길로, 접시 하나를 놓더라도 여러분, 장인의 손길로 이렇게 놔야 됩니다. 한 땀 한 땀. 으쌰. 아, 나 목말라. 이랬더니. 이랬더니 목말르네요. 아, 여보, 나 목말라.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 미치겠다. 주스는 흔들어야 제 맛이지, 또. 주스는 흔들어야 됩니다. 입대고 마시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애들이랑 놀아야지. 아이들과 놀리기. 밖에서 애들이랑 노는 게 낫겠어. 어떻게 나가?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 여기 있구나. 아빠 왔다. 이놈들아, 아빠랑 놀자. 아, 여기들이랑 놀자. 헤이, 5분만 더, 얘들아, 오케이? 나중에 밥을 먹어야 돼, 너희 친구들과 같이 놀아야 돼. 오케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 누가 먼저 할래? 아니, 내가 먼저 할래. 너 먼저 할래? 너 먼저 할래? 아니, 내가 먼저 할래. 너 먼저 할래? 헬리카프트 할까? 이제 내 일이야, 내 일이야. 아, 선택장애. 선택장애가 온다. 아, 모르겠다. 뭐하는 것 같다. 3 misi 오케이, 샨. 준비된 employ dormir? 간다아. 아, 비행기 태워주는 거구나? ffr 내려, 인제, 이 prá, Hö, hö, hö. 풍경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힝 비행기야? 저 남은 turn이야 였라아 제이슨 헬리콥터를 해 너는 커서 안되겠다 퐁퐁 너는 헬리콥터다 다다다다 아인드 odus Food Or lyn 뭐 There дж collar σ No You 와 Your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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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큰 힘이 강해져요! 근육 보여달래 힘이나 민찹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위해서는 아이콘이 사라질때까지 해당 버튼을 연타해야 됩니다 미치겠다 아 이거 공포게임 맞는거 같아요 여러분 네 육아공포 신개념 육아공포게임입니다 어 박수 받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뭐죠? 갑자기 웅장해지죠? 이번엔 정말 끝장이다 잘못한 대가를 지르게 될거다 이 악마 하 항복해라 이 악굴 기도나 해라 뚜두두 푱싱 하하 예헬 포기해라 내가 승리했다 이놈 허샤 아이고 아 제적 매능 이 새끼 잘하는데 어 흐자 오 잘 피하는데 이건 안 되겠지 샤샤샤샤샤샤 벤 받아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도착하자! 도착하자! 션? 저녁이 준비됐어? 나 밥 먹으러 왔어 왜 션은 테이블에 안 돼? 여기 곳곳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 가서 살까? 여기 있다 션 이놈이 시끼 션? 왜 그래 갑자기? 스며린 어? 새 쟤 쟤 죽었어요 쟤 죽었어요 쟤 죽었고 쟤 죽었어요 쟤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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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δεν 나 잘생겼다 뭔가 되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집도 되게 잘 살고 조금 부자가 이 정도로 살아요? 쇼한테 신발 좀 보러 갈게 제이슨 좀 보고 있을래? 내가 갔다 올게 알았어 갔다와 고맙습니다 라이안은 고맙습니다 라이안은 저 여자 뭐야 멍때리 야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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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잖아 제이슨 나와봐 나와봐 제이슨 제이슨 방대를 보러 갔을거야 제이슨 저 앞에 있네 비켜 비켜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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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라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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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된다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놈이식끼야 야 하나만 사주세요 정말 갖고싶어요 빠져발냥 오케이 공룡으로 구입해 좋아요 엄청 에이슨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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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제분 게임 정영 제이슨 2달러입니다. 제이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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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시키야. 야, 어디가? 제이슨! 돈, 잠깐만, 돈 내야 돼, 돈. 돈, 나 돈이, 잠깐만요, 나 돈이. 흐흐흫. 야, 잠깐만, 오이씨. 돈! 돈! 돈, 돈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 여기 또 하나 더 있구나. 정리해. 없어졌어. 아, 이 음식기. 신발을 신겨보지도 못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이슨, 어딨어? 여기 있었는데, 풍선을 쳐줬는데, 사라졌어. 뭔 소리야, 그게? 아, 진짜. 이럴 때는요, 애를 잡아다가 다리 사이에 탁 낑겨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제이슨! 아, 이게 뭡니까.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어디 갔어?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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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어딨어? 오오, 오. 제이슨! 오오오. 오, 빨간 풍선, 빨간 풍선. 빨간 풍선. 비켜봐, 비켜봐. 빨간 풍선, 빨간 풍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오오, 노오.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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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이선! 내가 왜 그리지? 왜? 내가 왜 그리지? 내가 찾을거야 내가 찾을거야 어디있지? 저기있다 저기저기저기저기 제이선! 응시키야 거기있어! 움직이지마!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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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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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선! 제이선! 안! 제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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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이선! 이러려고 말도 안되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좋네요 이러려고 분위기가 갑자기 칙칙해졌어 근데 아빠가 친거 아니야 제이슨 제이슨 하는거 보니까 제이슨이 친건가 아빠가 친줄 알았는데 아빠가 더 먼저 가서 잡지 않았나 어떻게 된걸까 사령인님 들어가세요 헤비레인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뭐야 이거 깜짝이야 흑채 뿌렸니? 머리에서 검은 물이 줄줄 나오니? 둘 다? 둘 다 죽었나? 아직 모르겠어요 누가 죽었는지 리엘님 주무세요 리엘님 주무세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랑 사람 많은데 가면 전담 마크를 해야돼요 절대 한눈 파면 안됩니다 한눈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차라리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핸드폰 보여주면 애들은 꼼짝 안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항상 손을 잡고 다니든가 허허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리 사이에 애를 묶어놓고 있든가 잠깐이라도 그래야돼 애들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 오프포인님 어서오세요 안 늦었어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평아님 주무세요 잘자요 좋은 밤 되십시오 헐 아빠 페인됐어 안녕